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정수 전문가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CS 파산 관련된 악재도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취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제한된 조정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큰 폭의 급락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유 주식들이 급등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3인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도 12월 말인가요? 이때는 소재 3총사를 추천드렸었잖아요. 산소 케미칼, 솔루브레인, 동진 세미캠 그리고 고점 매도도 제가 여러분들 잘해드렸습니다. 급락 전에 다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거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삼총사, 뮤진테크, 원익, IPS, 테스 이런 주식들이 오늘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대 계속 방어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빠졌다 이렇게 원상복귀가 좀 되면서 2,400대 전후로 한 수령 무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런데 거래대금은 7조에서 8조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하고 있는 배터리에 관련된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고 또 파산 관련된 이게 확산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 또 금리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리고 바이오 이거 진짜 살아나는 거냐 이거. 내가 고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물타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규 진입해도 되느냐.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고. 반도체 장비 지금에 많이 올랐는데 더 갈 것 같냐.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제가 명확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점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첫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그 다음에 CS.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는 반도체. 용인 쪽으로 300조가 넘는 삼성전의 투자 결정이 있었죠. 이러한 이슈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들. 그리고 환율도 한 1310원 내에서 큰 등락은 없는 것 같고. 거래대금도 비스무리한 것 같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점에 있는 게 뭐냐. 이걸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식을 잘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 중요한 거를 캐치를 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지식의 양을 키우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중요한 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력해도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알 수 없는 거에 괜히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건 뭐냐. 그런 건 이제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만 집중하자 이거죠. 알 수 있는 것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 큰 성공을 이미 이루었더라. 워렌 버핏이라는 이미 성공 모델이 있잖아요. 피터 렌치라는 성공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지금 시장에 접목을 한번 해보는 거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5만 9천 원대 방어가 나왔어요. 삼성전자가 5만 9천 원대 방어가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적자는 안 난다. 적자에 배팅할 것 같냐. 그러면 5만 9천 원에 매도하면 되는 거고. 이하에서. 삼성전자에 난 적자에 배팅 안 해. 악재 터지면 만들지. 난 더 살 거야. 그 7만 원까지 가져갈 거야. 난 적자 배팅 안 해. 하면 이 구간에서 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좀 무거우니까 이번 구간에는 원익 RPS나 테스나 유진택. 반도체 장비. 1, 2분기 실적은 박살나겠지만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재고가 감소가 될 테니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간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쉽게. 여기에 용인의 300조 투자가 발표가 됐으면 실적이 좋아진 시기가 앞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정 나올 때 팔아야 돼요? 아니면 더 사야 돼요? 더 사야죠. 왜? 삼성전자가 나 5만 9천 원 지킬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잖아. 반도체의 에르메스가 얘들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든 CS4 파산이 되든 안 되든 또 어떤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면 그거 모르겠고 변수는 또 나올 거고 그건 알아봤자 노력해봤자 알 수가 없겠더라. 근데 니들 나 적대에 베팅하면 안 돼. 그리고 나 할인 끝났어. 5만 9천 원. 동참하는 사람 이거 동의하는 사람 반도체 장비사 원인 가입 패스 테스 유진테크 에르메스가요 가격 할인은 이제 끝났어요. 악재가 나오든 말든 현지 지수의 위치 때에서 난 방어하겠대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유니콜로나 구찌도 할인을 멈춰요. 에르메스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구찌나 에르메스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 할인이 멈춰요. 강남에 있는 반포 아파트가 여러분 바텀을 찍었어요.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금매였었던 것들이 회수가 됩니다. 금매 거래가 사라진다니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지식입니까 아니면 지혜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를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가지고서 제가 물어보면 다 설득시킬 수 있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논리고 이치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지식하고 논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논리가 이겨요. 원래 세상은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에르메스가 할인을 안 한대요. 할인이 멈췄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에르메스 삼성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 너 원위치해. 지난번에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소재가 움직였지. 이번에 장비 움직여. 재료 부족하니 용인 300조 투자. 그래서 반도체가 현재 시장 구도에서 균형 대세 하락을 만들 생각이 애초에 없구나.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반도체 끝났어요.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가 37만 원에 가지고 있었다가 61만 원에 3분의 1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회수했고요. 그리고 나서 48만 원 45만 원 44만 원에 3분의 1 팔았던 걸 다시 샀어요. 그리고 나서 54만 원 55만 원에 3분의 1 팔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량 유지했다가 45에서 47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이런 전략 많이 제시해드렸었죠? 일진 모티럴드도 이런 전략 제시했던 것 같고 삼성 SDR도 그렇고 그다음에 첨보다 15에서 20% 우우죽 수준처럼 빠지는 거 기다려라. 그리고 한 번 사면 결혼해야 된다. 배터리가 포트의 1순위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오늘 배터리가 가격 조정 급하게 나왔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55만 3천 3.9% 빠졌어요. 지수는 빠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지수는 올랐어요. 17포인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터리 이름들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도식화를 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의 에르메스 배터리의 에르메스가 LG 엔솔이에요. 반도체의 에르메스가 삼성전자예요. 바이오의 에르메스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입니다. 네가 부족해? 삼성전자나 삼바로 메꿔줄게. 지수 박스건 벗어날 생각 없어. 에르메스 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더라도 그 자리를 메꿔주는 삼성전자나 삼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을 대세하라고 갈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급등을 시킨다거나 삼바를 폭등을 시킨다거나 삼성전자를 급등시키기 보다는 셀티론 제약 18% 급등 셀티론 제약 6% 급등 셀티론 3% 급등 SK바이오산스 5% 알테오전 15% 그죠? 그 다음에 오늘은 하이닉스 6% 그리고 지수에 별로 영향 없는 원희가 에피엘스 유진테크 15% 20% 급등 그죠? 에르메스 니들은 방어만 해다오 삼성전자야 너는 투자 심리 망가뜨린 거 넌 막아야 된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동안 많이 올랐지 넌 잠깐 쉬어 대신 시장 충격은 제한적으로 해야 돼 삼바 너 뭐하니 배터리가 빨때 너 견인 역할 해야지 재료 없어? 오케이 2주 투자 발표해가지고 송도 쪽 관련된 재료 약해? 오케이 K-바이오 빈살만이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 관심있다가 누스나 해보네 오케이 바이오 제약 전체적으로 자금 확산 거래대금은 7조에서 8조는 유지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에르메스의 가격 할인은 멈추고 맨 밑에 있는 애들끼리 뭐가 되는 거예요? 구찌나 유니콜 같은 애들끼리 자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제한된 등락이 나오는 것이요 낙폭주의 꼬리를 만드는 흐름들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거야 이런 분위기 몰이를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 몰이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푸쉬를 했는데 안 움직였어 시장이 배터리 빼고선 나머지 다 머리 박고 있어 이들 수익 날 자격 없어 중금리 시대로 가는 이 시기에 제로금리에서 4.75% 가는 이 시기에 배터리 빼고 나머지 다 불확실성이 있어 로봇 테마 하나 조금 움직여라 나머지 다 대갈받고 있어 이들 재료 없는 거야 아무리 푸쉬해도 시장은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아무리 낙폭가 되어도 매수세가 안 들어왔어 조롱하고 비웃고 왜 배터리 쏠림 이외에 나머지 시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떤 흐름도 없었다 이거야 왜 정점에 뭐가 있었어요 정점 금리 인상기조 미금리 인상기조 그죠 0에서 4.75% 6%도 갈 수 있다 이 기조 정점에 있는 이 기조가 바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으르릉 된 거지 재능 있던 바이오 재능 실적 괜찮았던 반도체 머리 박고 있어 나 호랑이 선생님이야 니들 조금만 설치면 바로 내가 니들 폭락시킬 거야 엄두도 내지 마 이 호랑이 선생님께서 금리 공포다 이거 근데 SV 사태가 터졌네 약해? 오케이 CS 사건 터졌네 뭘 건드려요 정점이 있었던 금리 인상기조를 칼을 베어버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그래서 끄떡 활동 안 했던 끄떡도 안 했던 미국 금리가 5% 돌파되자마자 100베이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다 반대 의미시켜버려요 뭐가 바뀌었죠? 균열 2년 동안 시장을 지거 늘었던 균열 3,300에서 3,300에서 유동성이 축소해서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고 나서 2022년도 3월달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0% 2월 말까지 4.75%가 6%까지 될 거다라는 두려움 달달달달달 떨었다고 정점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상 성장주 머리 박아 어디서 기어올라 배터리 빼고 다 죽어 네가 20%가 빠지든 60% 빠지든 70%가 빠지든 너 자격 없어 금리 인상 시기에 배터리 빼고 니들 다 버려받고 있어 여기에 칼을 댄 거예요 이번에 SV 사태하고 CS 사태 뭐 이제 니들 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을걸 이런 상태에서 금리 정점 우려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돈으로 반영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위에서 찍어 눌렀던 자금들 조금이라도 반등 나오면 일렸던 이 일진 같은 이 금리 공포가 뭐로 간 거예요 전학 간 거예요 딴반으로 공포가 사라지면 여러분 공포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 낙폭가 대주들이 제값받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제값받기 운동 저 실적 성장하는데 왜 밸류 안 쳐줍니까? 저 이제 관심 좀 가질 때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개가 걷히고 실적이 조금만 호전되면 가격만 맞으면 들어오려가는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금리 변화가 2년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배터리 죽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2300 깨졌어? 배터리 살 생각하는 거예요 꼭지에 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2300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버텨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 빠져 한 50만 원대에서 한 50만 원 왔다 갔다 해 그럼 에르메스 가격 제한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첨보도 사고 일진 머티라이즈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도 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건 지수랑 같이 폭락 나올 때 사든지 만약에 지수의 폭락이 없이 계속하면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만 딱 시켜보라고 다시 사야지 배터리 아싸 판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한테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 7만 원 이하는 싸다예요 이건 알 수 있어요 5만 9천 원 이 가격은 삼성전자가 최악일 때 밸류예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최악이 있고 중간이 있고 최상이 있으면 최악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있는 거고 중간이면 0 최상도 1 2 3이잖아요 삼성전자 적자는 마이너스 3이라고 근데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 정도는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2017년도는 2018년도에 뭐가 없었어요 파운드를 통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낸드보다 매출이 적었었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은 낸드 매출을 파운드가 넘어가잖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도망가요 어떻게든 더 살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꽃이 필라고 하는 겁니다 34,250원 전구점 돌파하죠 신경쓰지 마세요 더 가야 됩니다 싸다 테스 싸다 유진테크 싸다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 한인에서 가다놓으면 이번에는 반도체 장비로 여러분들 부족한 수익을 더해라 이거예요 지난번에는 반도체 소재였잖아요 지난주에 공약하신 분도 아마 수익 꽤 났을 겁니다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자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셨습니까 저희도 이제 79만원 밑으로 좀 샀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고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쫙 사는 거예요 83 넘어가면 더 사고 73이나 75 보면 더 사고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고 왜요? 산발 통해 살 수 있는 건 오공장을 통해서는 증설이 돼가지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시밀러로 돈 벌잖아요 이제 CM으로만 돈 벌다가 돈 버는 창고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럼 75만원대 오면 더 사야지 천천히 가다가 조금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폭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것도 한 6%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것도 한 3%대 많이 올랐나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이전 대비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간조정이 훨씬 더 심했지 이런 것도 아니죠 사실상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쓰임이 있느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쓰임이 있느냐 바이오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언택트도 좀 비슷한데 나는 돈이에요 머니 돈한테 쓰임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지식보다는 좀 지혜에 가까운 관점인데 돈이라는 녀석은 이익을 쫓아요 그리고 이익이 안되면 이익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 유동성 장세일 때 만드는 것하고 유동성 축소일 때 만드는 것과 달라요 유동성이 만들어질 때는 호재나 기대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재료를 터뜨리면서 비싼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게끔 분위기를 만들고요 적당한 가격이 만원이면 만 5천원 2만원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동성 축소는 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이 만원이면 일부러 5천원 6천원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5천원 6천원에서 9천원만 되더라도 이익이 되잖아요 유동성 축소 구간은 적정 가격을 일부러 빼는 겁니다 그리고 원위치되면 그것도 이익이 되는 거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일 때 유동성 축소 때 그러면 돈한테 쓰임이 있느냐 그동안에는 쓰임이 없었어요 왜? 배터리에 발끝도 못 쫓아왔어 금리 봐라 이거야 금리 어디 6%가 아닌데 고개를 들려고 해 그러니까 호재가 안 먹히죠 그런데 이 금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셀티로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램시마예요 SC 이걸 임상실험했을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유럽 이건 팩트죠 안 바뀌죠 임상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판 게 아니잖아요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럼 임상실험을 진행했을 때보다는 돈을 벌고 있을 때가 더 높은 배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19년도인데 그 가격이 17만 3천원에서 6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아래쪽으로 계속 흔들리면 삼바만 더 사는 거고 올라갈 때는 셀티로운 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공략하시는 분들은 10%, 20% 수익에 만족하면 안 돼요 상한가 가도 팔아가면 안 됩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것인지 소수적으로 쏠릴 것인지 보고 나서 판단해도 돼요 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바하고 셀티로운 그룹 잘 보세요 만약에 삼바하고 셀티로운 그룹이 움직인다 그렇죠? 에르메스하고 샤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루비똥이나 구찌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루비똥하고 구찌인 주식을 하면 되겠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이나 알테우젠이나 엘스티팜이나 올릭스는 한 유리클로 정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작 잔치가 나는 거예요 그라우더라도 배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트에서 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 담아서 난 결혼해야지 일정 물량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도체는 대형주는 박스건이고 재미없으면 나는 반도체 장비로 이번 구간 시장 수익률을 넘어서야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시장을 나는 2600과 2300을 계속 고려하면서 폭락 나올 때 투입할 현금 정도는 남겨놓고 허접한 주식하지 말고 제일 좋은 기업으로 수량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좋은 기회에서는 계속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제 전략이 여러분들 좋은 성과 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수지였습니다